에이 그래서 대구 갔다 왔고 딴 데 안 갔어? 그러면? 서울동완? 네. 그랬군요. 네. 소독해가지고. 소독? 네? 뭘 뭘 해가지고? 소독해가지고. 아어. 뭐 했다고? 핸드폰. 알겠습니다. 자, 시애 16. 네. 자, 미니 아까 열심히 했고요. 하기 싫었는데 와서 했네요. 오케이. 여섯 문장인데 몇 개 사실 있나요? 두 개만 할게. 에이. 여섯 개 두 개는 안 되지. 세 개 이상은 해야지. 세 개 할게. 세 개? 에이. 전본에도 세 개 하고 이랬는 것 같은데. 전본보단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뛰지 마세요. 돈 런. 오케이. 막 뛰어다니는 모양이죠. 교실 안에서. 돈 런. 그랬어. 네. 그치? 돈 런. 그랬더니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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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아, I want. I want. I want. 안 할 겁니다. 가보라고요? I want. I want. I want. 원트가 뭐 해줄 인말인지 좀 이따 물어보겠죠. 그쵸? 오케이. 계속해서. 빨리 나가. I want 할 때 원트는 거기에 위에 점이 하나 있지. 그럼 그 점이 있으면 항상 보면 뭔가 줄임말 아니지? 응? 기억 안 나요? I'm 이란 말 몰라요? I'm. I'm은 뭐에 줄임말이야? I'm. 원트는 뭐에 줄임말이고. 히이즈는 뭐에 줄임말이야? 좀 있음을 줄임말일 때가 있네. 그럼 원트도. 안녕하세요. 원트도 뭔가에 줄임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단어할때 나왔는데 want가 뭐해주린말인지 선생님이 분명히 써놨는데 기억해야지 분명 오케이 그래서 뭐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안할거라고 I want 이번엔 소리 좀 들이지마 don't shout she out 뭐라고 don't shout 그랬더니 오케이 제발 좀 차지 좀 말아주세요 don't kick please 그랬더니 어구 죄송해요 I'm sorry I want 잘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don't run의 뜻이 뭐예요 뛰지 말아라 그렇죠 뛰지 말아라 근데 왜 이런 뜻이 됐는지 볼까요 run이 무슨 뜻이에요 달리 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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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다 뭐 똑같은 뜻이니까 무슨 시에요 어쨌든 어떤 시에요 아름다움 행복한 이런 말하고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뛰다인데 자 네 가지 시 또 한다 무슨 무슨 시 네 가지 시가 중요하다 이랬더라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온점을 찍을 수 있는 하다시 그 다음 그 다음 중요한 누구 무엇 이란 어떤 것 이름 시 그 다음 어떤 시 이름 씨를 꾸며주는 어떤 시 어떤 것을 만들어 준다 그 다음에 하다시를 꾸며주는 어떤 시 그러면 뛰다는 무슨 시야 당연히 하다시지 여기 있지 않나 여깄네 책 끝났어 그래서 민철이는 복습 들어갈 거고 아이 책이 끝났다고 복습 민철아 얘기를 좀 듣고 봐 책 끝났으니까 이제 복습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7을 빼면 시에 9 알았어요 시에 9 오늘은 이거 하고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시에 9 복습하면 돼 hey run run 뛰다 라는 하다시죠 선생님 이 얘기 왜 할까요 don't run 뛰지 마세요 인데 만약에 뛰지 마세요 말고 뛰어라 하고 싶으면 뭐라그런데 run 이러면 되죠 뛰어라 run 뛰지 마라 don't run don't run 집중 run이 뛰다 라는 하다시면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 있다 했어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 들어 있다 했죠 그게 뭔데 다섯 번째 얘기한다 두 두 b동사는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무슨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냐 b동사인 m is r는 이다하고 있다지 하다가 아니라 했죠 이다라는 뜻이나 있다라는 뜻이고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누구라 했어 두잖아 두 그래서 요가 하다가 뭐야 두 요가 태권도 하자는 두 태권도 다섯번째 얘기하는 거야 여섯 번째부터 딱밤이야노 오케이 그래서 런이 뜻이 뭔데 띠다 인데 띠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 아래 뭐가 들어있다가 두가 들어있다가 돈트 위에 점 있네 돈트 위에 점 있네 돈트는 뭐의 줄임말이게 두 낫의 줄임말이잖아 나 타면 뭐 나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나는 행복하다 난 행복하지 않다는 뭘까요 낫이 들어가면 반대뜻이 되죠 여기는 b동사가 있으니까 두가 사용되지 않지만 여기는 하다시니까 두하고 뭐하고 합쳐서 두하고 뭐하고 합쳐서 낫하고 합쳐서 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돈트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16호 잖아 15호 에서 뭐 들어 뭐 배웠는지 기억나 책을 펼치세요 이런거 배웠어 책을 펼치세요가 뭐야 그렇지 open your book 그 문 좀 닫아주세요 클로즈 더 도어 도어 가방 좀 내려 놓으세요 여기에 오픈 열다 클로즈 닫다 푸트 노타 전부 다 뭐야 지금 오픈 클로즈 푸트 전부 다 무슨 시야 이게 열다래 열다 이게 닫다고 이거는 노타래 전부 다 오픈 클로즈 푸트 전부 무슨 시야 전부 열다 닫다 노타 전부 하다시잖아 그러니까 15호에서 뭐뭐 하라는 걸 배웠어 뭐해라 일어서주세요가 뭐였어요 stand up please 기억나요 앉으세요가 뭐였어요 sit down please 이거 배웠죠 sit 뜻이 뭐였어 sit 앉다 앉다 스탠드 서다 스탠드 sit 전부 다 무슨 시야 하다시죠 그러면 앉지 마세요는 뭘까 don't sit down 야 안녕히 가세요 에이 민철이 벌써 가 민철아 백민철 일대 말하고 말하기 테스트 하고 가야지 그동안 국어 복습하고 있어 어 요기요 공책 예 공책 예 공책은 쪽이 틀어서 쓰고 있네 잠깐만 자 여기 뒤에다가 쓰기 연습하고 다시 줘야 돼 자 전부 하다시로서 뭐뭐 하세요 하세요 15호에서 배웠는데 16호에서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아 근데 여기에 여기에 전부 나오는게 중요한건 전부 하다시가 계속 문장에 쓰이고 있단 말이야 run 뛰다고 shout는 뜻이 뭐예요 shout 키가 킥은 차다 전부 하다시인데 하지말라니깍 도니트가 이 속에 소리 지르다가 무슨시니까 shout가 무슨시니까 하다시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가 두가 숨어있다가 not 을 집어넣을 때 나타나서 뭘 만든다? do랑 not 이랑 합쳐서 don't 가 돼서 하지 말란 뜻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뛰지 말라 그랬더니 안 할 거라고 뭐라 그래요? 안 할 겁니다 I want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want 는 뭐 해주는 말입니까? 그렇지 will not 해주는 말입니까? will는 무슨 뜻이더라 I는 없으니까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근데 will not 은그러면 무슨 뜻이 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됐습니까? 뛰지 말라 그랬더니 안 할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I don't run 그랬더니 I want 네 생략된 말 don't run 했더니 I want run 뛰지 않을 거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ok 잘 이해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ok 극장인가봐요 극장 극장인데 뒷좌석에 앉은 사람 자꾸 내 의자를 자꾸 발로 차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민이가? don't quit please 제가 사과하죠? I'm sorry sorry 뜻은 뭐예요? 미안 그건 무슨 시예요? 다 틀린 말을 하고 있죠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만약에 sorry가 미안하다 라는 뜻이면 I'm sorry 라고 하면 안 돼 왜 왜 I'm sorry 라고 해야 될까? I'm은 뭐 해주린 말이야? 예를 보고 뭐라 그래? 비동사죠 여기 비동사가 왜 있어야 돼? 나는 달린다는 I am run이야 I run이야 왜 I am run 하면 왜 안될까? run의 뜻이 뭐야? 그건 무슨 시야? 타다시인데 여기 비동사를 여기 비동사 쓰면 무슨 뜻이 되는 줄 알아? I am run 난 달리다이다 난 달리다이다 이랩니까? 난 달린다 그래 난 달리다이다 이래요 달리다이다 이래요? 그래서 얘가 필요 없다고 얘가 달린다 라는 벌써 하다시라고 근데 여기는 반대로 I'm sorry 하면 안 된대 왜 I'm sorry 해야 될까? sorry가 하다시가 아니기 때문이지 sorry가 미안하다가 아니고 무슨 뜻일까요? 미안한 그래 미안한이야 미안한 죄송한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상황? 미안한 상황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잖아 미안한 미안한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미안한 그럼 어떤 시를 무슨 시로 만들어줘야 돼? 타다시로 만들어줘야 돼? 타다시로 만들어줘야 돼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I'm sorry가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 want 드디어 생겼던 말 I want I want 안 찰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호 복습하라고요 네 몇 호 복습하라고 이제 오늘 16 했죠? 네